옛날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기자가 한 명이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. 약한 사람을 돕는 게 기자한텐 정의가 아니라 상실이라고. 너 죽기 전에 나 꼭 한 번만 만나자. 꼭 죄가 있어야 잡아놨다. 그냥 한 마디만 해줘.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. 사람 감정 선동하는 게 기자의 본분인 양 착각하지 마. 사건은 더 큰 사건으로 돕는다. 대한민국가 오늘 너가 오는데도 게임 끝이에요. 도저히 용서가 안 된 놈이구만. 그 후회 용서는 뭐 좋은데 깜짝이야. 오픈 다시 보시고 aims과의 Zwe.... 사랑인 pap아떡